나는 이번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, 체르마트엔 기차에 올랐다. 산기슬기에 위치한 이 마을도 탈발 1,600m에 이른다. 마테호르네 마을 체르마트는 늘 관광객들로 북적인다. 예전부터 많은 산악인들이 마테호르네 오르기 위해 체르마트를 찾았다고 한다. 이곳엔 이색적인 목조 건물들이 많이 보여 있다. 16, 17세기에 지어진 이 지역 특유의 집들이다. 이 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춧돌이라고 하기엔 조금 납작한 돌들이 기둥 사이를 바치고 있다. 아무리 봐도 주춧돌은 아닌 것 같고 그 쓰임새가 궁금했다.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체르마트에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이 마우스에 있는 것 같다. 이 마우스에 있는 것 같다. 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예전 이곳 사람들의 반짝이는 지혜다.